여자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데요. 와, 피부도 투명해, 눈이 예뻐. 어머, 어머. 봐라. 책 읽을 주려고? 피부요? 새우. 새우? 피부요? 가마. 시미. 시미, 시미. 아, 목소리도 예뻐요. 대체 아버님이 누구니? 어, 아버님 여기 계시네요? 몸이 장난 아닙니다. 어? 누구세요? 어머, 이번 배우 김재규 씨 아니에요?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. 지금 당신 모습. 1위 드라마를 꽉 잡고 계신 분이잖아요. 황금과 아직도 못 찾았나요? 그야말로 1위 드라마계의 황태자. 아, 이거는 그 유명한 익룡 짤이죠.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? 이거 운전하시는 분이 김진우 씨구나. 아, 그랬구나. 지금 유명한 연극으로 데뷔를 해서요. 다수 드라마를 하고 있는 배우 김재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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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었을 거지. 집에 가서 의상을 화끈하게 입고 계시네요. 반갑습니다. 뭐야, 뭐야. 저렇게 천천히 한다고? 어? 전원이 안 깨졌는데? 아, 이거. 시끄러울까 봐. 에이? 깰까 봐? 깬 줄 알았네. 하... 저걸 힘으로 저렇게 미는 거... 나 저렇게 러닝머신 쓰는 사람 처음 봐. 아, 저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머, 어머. 어, 뭐야. 야, 이 식스팩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. 어머, 세상에. 아니, 뭐 육아하느라고 운동 못해 이런 말 진짜 다 핑계로 만드시네요. 뭐야, 이건 또? 돌이요? 뭐예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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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우와. 마침 칼을 갈아요. 주문식도 여기다가. 우와. 아, 칼 가는 소리 깼다. 이게 누구야? 아우, 예뻐.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김대니, 잘 잤어요? 네. 잘 잤어요? 이거 이쁘다, 이쁘다. 이거 뭐예요? 누구기. 이거 누구 거예요? 이거 누구 거예요? 네? 기저귀 버리러 왔어요? 어머, 자기가 갖고 나왔어, 기저귀를. 와, 자기가 치운 거. 아이고, 잘해. 잘했다. 이, 이 뭐예요? 김사니. 몇 살이에요? 세 살? 세 살 꼬마 다니구나. 다니 뭐 좋아해? 엉게... 엉게... 엉게멘 좋아하는구나. 웃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? 단이는 일단은 너무 이쁘게 태어났어요 무하고 단아하고 팔 맛있어? 어쩌래? 어쩌래?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애교가 많아 저때부터 아주 그냥 애교가 넘쳤구나 오 인형같이 생겼다 그러나 굉장히 와일드한 성격이 있어요 식탁에 10개월 만에 혼자서 오르락 내리라고요 어머 어머 거침이 없구나 동생 이름 뭐야? 이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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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문호라고 해요 하이라고 했죠? 벌써 말을 해요 둘째는 성격이 너무 온순한 거예요 완전 반대 어머 진짜 닮았어요 깡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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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초가 성정하구나 벌써 의젓해요 반전 매력 단호 남매 고맙습니다 도구도 잊지o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